동아리 선배 오빠가 있는데요. 매일 저 볼 때마다 이제 화장 조금만 더 하면 예쁘겠네? 하고 말을 해요. 딱히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린라이트인가요? 오빠 마음을 사로잡는 그린라이트 메이크업이 알고 싶어요. 메이크업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린라이트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깔끔한 피부 표현이 중요한데요. 피존부에 프라이머를 발라서 번들거리지 않고 보송보송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메이크업을 하실 때 블러셔를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프트한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볼 중앙에 톡 발라주시고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톡톡톡톡 펴발라주세요. 볼에 쓰셨던 크림 타입의 제품을 입술에도 똑같이 사용할 건데요. 입술 중앙 부분에 이런 보송보송한 크림 타입의 텍스처는 립글로스나 립라커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끈적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산뜻하고 보송보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볼터치와 립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번에는 파운데이션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수분감이 많아 촉촉하고 또 자외선 차단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여름철에 뜨거운 자외선 아래에서도 내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얼굴, 이마와 사이드 부분에 잘 펴발라주세요. 조금 전에 했던 블러셔 부분은 제외하고 코, 양옆볼, 눈 밑에까지 펴발라주시면 돼요. 크림 블러셔와 파운데이션의 경계가 져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라텍스를 이용해서 경계를 조심스럽게 펴발라주시면 마치 내 피부에서 자연스러운 혈색이 올라온 것 같은 블러셔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점점 땀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집에 갖고 계신 컴팩트를 이용해서 헤어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속눈썹이 예쁘게 올리시고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린 후에 볼드 펄이 가미된 코랄 계열의 섀도우로 눈가에 은은한 반짝임을 주도록 할게요. 이미 볼터치랑 립으로 포인트가 갔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은은한 컬러로 살짝만 펴발라주시도록 하시면 돼요. 아이섀도우로 눈가에 은은한 반짝임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마스카라로 눈매를 뚜렷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마스카라를 하신 다음에 눈동자 주변에 마스카라를 조금만 더 해주실게요. 언더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살짝 해주실게요. 그래야지 마스카라가 번지지 않아요. 펜슬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곳만 메꿔주시면 돼요. 하이라이터 제품은 이마, 코, 눈 밑부분에 자연스럽게 펴발라주시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깔끔하게 입술 선 주변을 정리하실 수 있어요. 네, 이대로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도 있지만 입술에 반짝임을 조금 더 넣어서 볼륨감을 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이터 제품으로 쓰 taking place 전체적으로 점점 만에 감사합니다.